오늘 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노아 홍수 이야기와 그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노아 때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기 전까지 누구도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는 이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늘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천번 이상 읽으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은혜가 바로 노아 때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아, 도브, 굿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로 가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공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홍수는 단순히 많은 양의 물을 넘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모두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예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노아 때의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석한 것을 미국의 라노드 스위 박사는 감동하며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통성경이 세계화 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3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래로 삼는지라 여왁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왁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곡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왁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전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향세기 7장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돌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돌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왁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비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장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오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륙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며 아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길은 모든 곳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본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본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혼이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명화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노아의 방주 안과 아라라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입니다 노아의 방주 즉 노아스 아크의 구조는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4만 3천 톤 이상을 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이 정도 선박이라면 대략 육지 동물 17,600종으로 암수 한 쌍씩 4만 5천 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며 짐승뿐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과 식량 앞으로 번식할 동물들도 모두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르면 방주는 놀라운 안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코페르 나무였는데 이 코페르 나무는 고대의 배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나무의 종류로 천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튼튼한 목재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완벽한 방수 처리를 위해 역청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120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그 기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는 무사히 아라라산에 적막했습니다 물이 감안 기간 150일 땅이 마른 70일 후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대략 1년 12일 정도입니다 방주가 도착한 아라라산의 위치는 대략 터키, 러시아, 이란 국경 근처 터키 동부의 반호수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의 높이는 약 5,160m로 오늘날에도 아라라지라 불리는 해발 5,160m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라라산이란 명칭이 후손의 산을 뜻하는 하르, 야라드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과 과거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라라산이 있는 그 유역을 후손의 땅이라 부른 사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전설에서도 이곳을 인류의 요람이라 하였고 특히 아라라산을 노아의 산이라 부르며 그 근처에 후손의 첫 땅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고 여기서부터 노아의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역은 땅이 비옥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농사지키에 적합한 땅이었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등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지리적 유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라라산 혹은 아라라 땅에 관한 기록은 열한기하 19장 37절, 이사야 37장 38절,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인 예레미야 51장 27절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하였던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에 땀으로 닦아냈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만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l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church on the weekends August 2018 will serve as a Extension Church